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오렌 버핏은 초장기 투자자고 이분은 초단타 투자자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라는 점, 그리고 주식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오렌 버핏과의 공통점을 말했던 그 사람. 요즘에 며칠 사이에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아마존에서 후지모토 시게루의 책 87세 현역 트레이드, 시게루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분이 인터뷰하는 일본의 화면들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새벽 2시에 항상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기상을 해서 뉴욕, NY 뉴욕 증시를 살피는데요. CNBC를 보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ADR이라고 돼 있죠. 일본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 시세까지 2시부터 살핀다는 겁니다. 일단 부지런한 게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ADR이라는 거는 American Depository Receipts입니다. American 예탁 증서죠. 우리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포스코도 ADR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으나, 그 주식이, 예를 들어 그 주식을 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여기다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 원주는 이제 본국의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주식이면 일본에 있고요. 그 원주는. 한국 주식 삼성전자, 포스코, ADR도 삼성전자, 포스코는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에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일본 기업, 혹은 한국 기업, 어쨌든 ADR을 산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것이냐. 그 원주에 대한, 그 나라에 있는, 일본에 있는, 한국에 있는 그 원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표시로 발행하는 증서인 주식 예탁 증서를 대신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원주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 원주라는 증명서를 구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살핀다는 겁니다. 일본의, 일본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ADR. 예를 들어 아메리칸에 상장되어 있는 건 아메리칸 DR이겠죠. 그럼 브라질에 상장되어 있으면 뭘까요? VDR이겠죠. BDR. 그다음에 브라질, 일본, 미국, 여러 군데 다 상장을 시켰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G를 붙여야겠죠. 글로벌. GDR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 상장되어 있는 예탁 증서냐에 따라서 앞에 지역명 앞머리를 따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뒤는 디파질 리시패에서 예탁 증서고요. 어쨌든 미국 시장의 상장량은 일본 기업의 예탁 증서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확인, 시세를 다 확인하고요. CNBC를 통해서 뉴욕 증시를 보고 이렇게 아침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단 엄청나게 부지런하죠. 여기까지는 할아버지니까 잠이 없어서 부지런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벌었을까요? 돈을 자. 이 신문을, 요즘에 신문이라는 매체가 아예 거의, 발행은 되고 있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유튜브, SNS 이런 거를 하고요. SNS, 유튜브의 폐해도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우리나라의 단체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 유튜브의 결과를 너무 믿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찾아간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보는 게 거기서 정보를 확 얻기보다는 거기 가서 안심을 얻으려는 심리가 크답니다. 그러니까 나와 동조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내가 이 기업을 갖고 있는데 주식이 마이너스 50%가 났어요. 그런데 그 주식을 욕하는 사람들한테 무리에 속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내가 지금 자산도 50%가 마이너스 났는데 그 기업을 욕하는 무리에 가면 정말 정병 걸려요, 정신병. 그러니까 같은 무리로 가는 겁니다. 그 같은 피해자들, 수익을 본 게 아니라 같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가서 서로 위안을 하면서 이 주식은 이건 지금 아주 어떤 상황에서 떨어진 거지 언젠가 오를 거다. 그럼 서로 위안을 합니다. 서로 위안을 하다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되냐면 이성적인 사고를 잃어버리고 그냥 계속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말하는 유튜버 채널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유튜버는 싫으니까요. 차단해버리고. 그래서 한국자본시장 연구원에서 실제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유튜브들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나의 동명상렬을 같이 하는 곳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계속 그쪽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런 걸 아예 안 봐요. 스마트폰이 없으십니다. 스마트폰과 신용카드가 없어요. 지금도 신용카드를 판 적도 없고요. 스마트폰을 이용해도 안 해요. 전화를 그냥 그 옛날에 그 구닥다리 전화를 겁니다. 매체도 마찬가지. 아까 CNBC 방송은 뉴욕 증시를 보기 위해서 보지만 일본 증시에 대한 내용은 전부 신문을 오려가지고 일일이 필기로 이렇게 모두 다 작성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직도 지금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를 보느냐. 뭐 아주 별다른 묘수가 있지 않습니다. 다 익히 알려진 걸 봐요. 여기서 이제 어떤 기업을, 그 모니터에 펴져 있는 기업을 보면서 그 인터뷰하는 일본 기자에게 설명을 한 거죠. 지금 이거 샀는데,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서 사고 싶은데 36.9배, PBR이 1.770이라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고퍼, 고PBR 같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팔 거다. 이분은 물론 단타입니다. 완전 데이트레이더의 전형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PER을 본다. PER이, 그러니까 이게 PER을 어떤 기준으로 잣대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단순히 이 숫자를 보고 높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업종의 성격, 아니면 이 업종에 속한, 비슷한 섹터에 속한 종목들의 PER, PBR과 이 기업의 PER, PBR을 비교해야겠죠. 어쨌든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업이 36.9배가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해서 매도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PER, PBR을 어떻게 보느냐는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화면을 딱 클릭을, 저기 딱 비추고 있었더니 위에 주식 그래프가 있고요. 보조지표 2개가 딱 이렇게 간단하게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보는 주요 모니터가. 모니터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하나는 뉴스 보는 것 같고요. 하나는 전체 종목이 시세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하나는 매매하는 화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식 그래프가 있고 밑에 보조지표가 딱 2개가 있습니다. RSI랑 MACD, 이거 2개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MACD랑 RSI를 활용한다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PER, PBR 갖고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고 물론 세밀하게 PER, PBR이 어떤 숫자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하는 거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MACD, RSI, 기술적 지표는 이거 2개 본다. 이게 아주 특이한 비법은 아니에요. 사실 MACD, RSI는 기술적인 분석 공부하신 분들은 이건 너무 대표적인 지표라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합니다. MACD, MACD라는 게 이동평균 수렴 확산지수라고 해서 이동평균의 수렴과 확산을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MACD선이 있고요. 이 빨간 선이 시그널선이라고 합니다. 시그널선. 그런데 MACD선이 시그널선을 가로지려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데드크로스. 그다음에 MACD선이 시그널선을 돌파하면 골든크로스예요. MACD선, 시그널선을 줄넘기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MACD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넘으면 골든. 내려가면, 가로지르면 데드크로스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일본 닉게이지수가 급락을 할 때 급락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MACD선이 시그널선을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한 번 나오고 나서 여기서 막고 떨어지죠. 그러니까 시그널선을 데드크로스하고 나서 쌍봉으로 무너지는 그 순간. 여기가 바로 급락이 일어났던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거를 이렇게 활용한다. 그러니까 MACD선과 시그널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그리고 상승 N자, 쌍봉 이런 게 나올 때 시세의 급락과 급등을 예측을 한다 이거예요. 물론 이게 다 이렇게 이것만 보면 모든 게 예측이 될 것 같잖아요. 기술적인 분석책 다 파니까 서점에. 이런 것만 다 모아놓았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책을 써야 되는데 이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때 그럼 그거에 대한 사례를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전에 그 맞는 사례들을 다 갖다 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갖고 쓰는 건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이 순간에 있죠. 이 순간 리얼타임에 리얼타임에 이게 변모하는 모습은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게 안 떨어지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치솟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미 나온 결과예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리얼타임에 잘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이런 급락의 확률이 있었다. 얼마나 있었는가. 이런 걸 다 연구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또 자기가 쓰기 나름이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어쨌든 MACD를 이렇게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MACD가 올라갈 때 모습입니다. MACD선이 아래 시그널선을 골든크로스를 할 때 그때 주가의 급반등이 일어나는 시점으로. 그러니까 MACD선과 시그널선 두 개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로 시장의 강약을 판단한 데 쓴다.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로 쓴다는 RSI. RSI는 이거 상대 강도지수입니다. 70을 넘어가면 보통 과열권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이걸 20과 80으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HTS, MTS에 대부분 70, 3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30은 너무 차가워서 너무 매도를 많이 친 거고 70 이상으로 보면 너무 과열권이야. 너무 뜨거운 거죠. 여기서 이제 과매도권, 과매수권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판단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MACD선이 시그널선을 데드크로스에서 내려올 때 그때 급락이 일어났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RSI가 침체권에 들어가서 과매도권에 있을 때 여기를 이제 바닷건으로 생각해서 매수를 새로 고려해본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이제 또 같이 오릅니다. 이것도 RSI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RSI가 마법의 지표라고 이거 하나로 모든 거를 내가 시장을 점지해준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나온 과거 차트를 보고 이거를 맞춰 껴넣어가지고 책 쓰기는 쉽습니다. 당연하죠. 사례가 많으니까 역사가 주식 역사가 몇십 년입니까? 맞는 거 찾으면 되죠. RSI가 과매도권에서 벗어날 때 바닥이 나왔던 사례들을 찾아가지고 RSI가 과매도권에서 벗어날 때 매수의, 절호의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다 써버리면 그거 가지고 강의하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과열권에 들어가서도 한참 하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침체권에 들어가서도. 과열권에 들어가서도 한참 상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걸 또 리얼타임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분은 RSI를 과열권, 침체권 기본적인 거예요. 다. MACD, RSI를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되게 기본적인 건데 어쨌든 이분이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거죠. 데이트레이딩으로 성공하신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없죠, 이분. 다른 거 없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보고 아까 그 내용입니다. 30이 침체권이고 70이 과열권이기 때문에 과매도권, 과매수권으로 판단해서 RSI를 활용한다 이거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기본적인 거는 당연히 PR, PBR 다 보는 거고 MACD, RSI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보조지표고 이런 거 활용해서 다 똑같이 활용하는데 이분은 돈을 엄청나게 혼자 번 몇 프로가 안 되는 상위권에 속하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표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스토리지 OH라는 주식의 지금 현재 월봉 차트인데요. 이 주식을 2.83% 보유하면서 슈퍼 개미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타 데이트레이더 위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아 보였는지 굉장히 많은 지분을 소유했어요. 이 주식이 뭐냐면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유행이죠. 집에 보관할 때, 자리가 없을 때 엄청 많잖아요. 그 업체들. 보관 대신 해주는 거 있잖아요. 크게 컨테이너 센터 세워가지고 대신 물건을 몇 달 동안 보관해주는 서비스. 그거 하는 부동산 회사예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중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지금 여기 있어요. 이게 시계루시거든요. 시계루시. 여기에 지금 개인 투자자로서는 가장 많은 2.83%을 갖고 있고 52,200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위는 다 개인이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로서는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데이트레이딩을 안 하고 소유를 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기업이 IT 같은 게 아니죠. 부동산. 재미있는 장면인데 이분이 원래 이 새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예완동물 중에서 이 새 키우는 자기도 새 한 마리를 데려왔는데 이것도 일조로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머리를 쪼아서 마사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두들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구멍이 파여있더라고요. 머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마사지는 잘 돼서 두뇌 회전에 좋을 것 같아요. 뇌피셜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 회사를 하다가 새를 팔다가 이제 마작 회사를 하다가 그 돈을 다 정리해가지고 주식도가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이거. 이거 보고 놀랐거든요. 합성인 줄 알았어요. 아니 88세 다리가 왜 이렇게 매끈합니까 이거? 합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맨날 데이트레이딩을 하고 하루 종일 부터 새벽 2시부터 부터 했으니까 살 찔 것 같잖아요. 살이 하나도 없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머리만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아닌가 봐요. 이분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쭉쭉 넘어가 있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그겁니다. 주식 이번에 폭락했을 때 울고 싶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울면 뭐하냐. 울어서 보상해주면 내가 울 텐데 울어도 보상을 안 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울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의 세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난 안 운다. 이랬습니다. 넘어갔습니다. 뒤에는 뒤에는 간단히 하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PR, PBR이 나왔길래 이 PR, PBR로 봤을 때 진한 게 PR이 높은 부분이에요. 북미랑 캐나다. 그다음에 여기 인도, 호주. 여기가 높죠?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좀 옅죠? 이걸 보고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순서인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러니까 2위입니다. 세계 2위. 25.86이고요. 인도가 27.28이에요. 자,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여기 보면 14.27입니다. 자, 이걸 보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시장이 고평가됐습니까? 한국 시장이 저평가됐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보세요. 맨날 이거 보고 하는 거죠. 야, 미국 시장 25면 돼. 한국 시장 14배다. 절반이 저평가되어야 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답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게 맞는 말이면 맞는 말이면 우리나라가 지금 두 배가도 두 배가도 아무 말을 안 하네요. 그렇죠? 두 배가도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S&P500으로 보면 IT가 38.07배 받고 있고 금융이 18배 받고 있고 에너지가 13배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PER, PBR 절대적인 수출을 하면 그러면 IT가 38배니까 고평가됐고 에너지가 13배니까 저평가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미국은 가장 이성적인 시장이잖아요. 상하가도 없고 그럼 이게 강제 불합리한 PER이라면 13배짜리 에너지가 바로 바로 3배가 급등해야죠. 맞는 거 아닙니까? 이성적인 시장이라면? 그렇죠? 그럼 어떤 게 고평가되고 어떤 게 저평가된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낮다고 저평가됐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 한국이 숫자가 낮다고 단순히 저평가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술적인 모습 아까 전에 시게루 씨가 말한 거 다 붙여놨어요. 여기도 보죠.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죠. 코스피가 여기 RSI 과열권에 있고 MACD가 여기 데드크로스가 나는 시점 있죠. 여기가 결정적인 매도 타이밍이잖아요. 다들 여기 2022년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10만 원 아니 삼성전자 몇 만 원이야? 삼성전자 15만 원 얘기 나오고 증권사 객장에서 다 삼성전자 사라고 했을 때 그때 여기 뭐예요? RSI가 과열권이고 MACD가 시그널선을 데드크로스 칠 때였잖아요. 절호의 매도 찬스였던 것이죠. 그때 증권사 객장에서 다 사라고 했던 때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은 또 어디예요? 지금은 RSI가 고점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데드크로스 날려고 하고 있어요. MACD가 2022년도보다 더 안 좋아요 오히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그래서 시게로 씨가 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주식이 세계 냉정하기 때문에 운다고 해서 보상 안 해준다. 맞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주식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수익을 안 주신대 수많이 반응이 怎麼 승